어떻게 하나 만날 수 있을까요? 나는 기다렸는데 미수야 어떻게 지냈어?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들어오면 안 돼? 입시건 사랑이건 나에게만 기회가 더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냥 나 좀 믿었으면 안 돼? 우리 제발 멀쩡하게 좀 살자! 사실 난 지금 아주 많이 꾸진 상태야 좋은 일 생기면 다시 그때 돌아가고 싶었어 아주 많이 불러줬으면 안 하는 일은 있어요? 기적은 참 별거 아니야 지글자막 by次